사! 사! 이치! 하나 둘! 하나 둘! 연습 좀 더 해야 될 것 같애, 이치. 어? 잘했어. 그래도. 처음 치고 되게 잘한 거야. 이치입니다, 이치 나오세요! 아.. 역시 우승 후보에요. 에이, 역시. 우리 이치는 이번 미션은 정말 무난하게 소화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뭐 힘든 점이 있었나요? 솔직히 말해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어이구 어떡해. 어이구 어떡해. 확인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어우 인치 잘 보고 있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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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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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가. 스탑. 앉아. 조금만 더 이쪽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치. 이게 바로 이러봐. 이치. 이게 바로 이러봐. 이치. 하이프 끄러. 이치. 하이프 끄러. 이치. 하이프 끄러. 이치. 하이프 끄러. 이치.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됐습니다. 이치에게 남은 마지막 한 컷. 바로 하이파이브 동작인데요. 씨가 ares step on the run to A t tamper. 나 essa 예에 쓰여요. 이치. 물고 나무. 무고 나무. 여유야. 뒤로. 여유舘의 прис vorherate. 앉아. 아 서 것은 위한 방 그다음에 she needs. Rep, then station early to Unlock. 물고 나무. 으와 IDE다 앉아 지혜 metrics 자 과연 얼마나 쉽게 찍었는지 이치와 쌤의 진짜 소화집니다. 충성 이병 쌤 해빙진 휴먼을 명받으십니까. 줄임배움 켜잡고 밤만 먹것도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지 근데 이게 뭐야. 개인기. 처질듯 밀려. 와 이거는 정말. 최고다. 아니 이치는 진캐리 같아요. 콘티에 의해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순간 이렇게 기분에 의해서 애드립도 펼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배우가 아닌가. 콘티를 업그레이드 시켜놨잖아요. 모든 미션을 수행하는 내내 이치 표정 자체가 스트레스를 하나도 받지 않는 표정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긴다는 거예요. 즐기는. 이치는 진짜 편했어요. 같이 일하는 게 너무 편해서. 뭐 나중에 내가 명약하는 거 다 나라 하게 될 정도이라.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아 뭐 이 뭐 단점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이치야. 치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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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채워주시고 거기서 치죠. 이치야. 치죠. 오. 천재야. 지죠. 오. 천재야. 물구나무 견에서 천재 견으로 탈바꿈한 이치. 그 라운드에 미션만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이치가 최고가 아니었나. 아프리카 봐봐. 극찬을 받아 여유로운 이치와는 달리. 걱정이 앞서는 다음 참가견. 아유 동영상. 큰일이에요 이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애들인데. 이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 두 분할지도 없지. 이런 건 너 줘야지 또 이게 간식인 거지. 여기. 간식을 넣은 상자로 녀석들을 유인해 보지만. 관심조차 없습니다. 다시 시도해 보는데요. 결과는 마찬가지. 이번 미션 잘할 수 있을까요.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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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나가자 일루와. 초코아클. 엄마 오세요. 드디어 성공.